안녕하세요. 그래,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진정 사표 내고 만다. 오 작가님, 이재용이십니까? 왜 그러세요? 야, 오동이 작가 됐다고 회장님보다 늦게 출근하는 거야? 어제는 하루 푹 쉬고 말이야, 어? 아이고, 많이 컸어.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. 오동이 씨, 이제 오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? 음, 너무 이상하다. 네. 내 승은, 좋으면 좋다고 해. 어머, 이제 홍작이랑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신경 쓰지 마. 나 괜찮아. 홍 작가님, 사실은. 오동이 씨, 근데 콘텐츠 팀에선 작가님으로 승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, 우리 마케팅 팀에서는 아니거든요? 우리 업무 분담 확실히 합시다. 상호호주 오동이 씨, 오늘 주주총회 준비 인원으로 차출되었으니 가서 수고하세요. 저기, 박 팀장님. 저 사실 오늘 온 이유는, 이거. 곧 주주총회 시작인데, 우리 팀에서 오동이 씨 보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? 네,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. 우린 바로 회의 시작하죠. 저기, 봉 부장님. 아, 까먹을 뻔했네. 오동이 씨, 이번 SS 신상품 콘셉트 스토리 제출하고 가세요. 네? 다들, 들어오시죠. 네. 오동이, 뭐해. 빨리 가서 주주총회 도우라니까. 어우. 응. 안녕